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강좌는요. 여러분들의 개정 영어에 맞추어서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강좌는 하루에 15분, from now on 하면 지금부터 앞으로 쭉 선생님이랑 같이 영어에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스를 다져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쭉이니까 지금부터 하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영어에 대해서 처음 해봐요. 또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한 강좌예요.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는지까지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하루 15분 시리즈도 있고 하루 30분 시리즈도 있는데 15분 시리즈는 문어법이에요. 그리고 30분 시리즈는 글을 어떻게 읽어가면 되는지 독해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글 읽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좌는 문법과 업법 편으로 나뉘어져서 책 1이 있고요. 책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책 안에 완벽하게 컬러로 되어 있고요. 예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선생님이 모든 문항을 다 풀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책에 나오지 않은 예문들도 정리해서 적어 드릴 거예요. 하루 15분이라고 야심차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1강이 22분 정도예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15분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많지 않지만 선생님이랑 꼭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의 전체적인 수준은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능 수준에 해당하는 문허법까지 쫙 끌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가게 될 예정입니다. 나는 영어 공부가 좀 서툴러요. 그리고 용어가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저는 단어도 잘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수복수가 뭔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명사가 뭔지 몰라요. 명사부터 들어갈 거예요. 대명사가 뭔지 몰라요. 저도 대명사의 예문으로 들어가요. 재미있는 예문들도 있고요. 중간에 보다 보면 뭐야? 끄고 싶은데? 하는 약간 오글거리는 멘틀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텐션 있게 선생님이 정말로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15분 동만만 투자를 해주시면 영어에 대한 기반적인 것 또는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셋업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뵙도록 할 거예요. 이 강좌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화하셔야 되느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앉아서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음! 그리고 문제도 풀어보세요. 그리고 음! 그리고 또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날라가면 날라가는 대로 냅두세요. 왜냐하면 교차적으로 반복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매일 하루에 한 강씩만 내가 듣겠다라고 마음먹고 15분만 투자해 주시면 되는 강좌입니다. 아무 부담 없이 수업만 들어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강의실에서 뵙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